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지난 주말 민노총은 민주당의 방탄장애 집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사실상 민주당 진영과 연합 집회를 벌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며 폭력 행위를 써가지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민노총 간부들이 구속이 되고 있고 경찰 측에서는 민노총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내사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라든가 민노총 측에서는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면서 현 정권이 폭력을 사용을 해가지고 노동단체를 짓누르고 정치권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문재인 정권 시절 덩치를 키웠던 민노총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힘이 많이 빠지자 이재명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진영에서 총결집이라는 것에 숟가락을 얹어 다시 한번 민노총 세력을 키우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권력이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노총이라든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폭력 사태가 발생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민노총 인원들 11명을 체포하고 이들 중에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이것은 노동탄압이라고 프레임을 벌어서 난리를 치고 있으며 이 사건의 뒷배가 윤석열 정권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은 평화 집회를 했는데 오히려 경찰 측에서 폭력을 유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경찰이 과잉 진압을 한 것이라면서 어제 있었던 상임위에서는 경찰청장을 불러가지고 사과하라라고 조리돌림을 했고 경찰청장이 원칙대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하자 경찰청의 예산을 가지고 조이겠다면서 위협을 해가지고 놀라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독재시대 드립을 치면서 이번에 경찰이 민노총을 진압하는 과정을 보니까 과거 백골단이 떠오른다면서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집회 시위 문화가 오히려 퇴행을 했고 현재 경찰이 이런 식으로 진압을 하는 것에는 누군가가 지휘를 했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또다시 음모론을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누군가는 윤 정권을 이야기하는 게 뻔하고 현재 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윤석열 정권이 김건현사 관련된 이슈라든가 현 정권의 지지율이 낮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물타기 위해서 오히려 시민단체에게 폭력 시위를 유도해서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공포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외에도 좌파 매체에서도 대대적으로 경찰을 악마화하기 시작을 했고 운동권 세력에서는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마치 제2의 민주화운동처럼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검찰 독재 시대가 왔다라는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마구잡이로 지금 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민들레라는 가장 대표적인 좌파 매체에서는 윤석열 퇴진 집회를 일부러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는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MBC 역시도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노조라든가 언론 수사는 신속하게 하고 있으며 권력 수사는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그동안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보도를 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를 살펴보면은 이들의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인지 단박이 알 수가 있는데 우선은 뭐 경찰이 현 정부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 이번 정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써 오히려 경찰의 힘을 키워준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고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의 힘을 빼겠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대거 박탈을 해가지고 경찰에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늘려주었으며 또 그동안에 경찰의 행보를 놓고 보더라도 민주당을 탄압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노골적으로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 관련 수사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소극적인 태도로 보였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실제로 이재명 관련 사건 중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의 무료 변론 의혹 수사를 무려 3년이나 진행을 하고도 얼마 전에 무혐의 처리를 해가지고 수사를 뭉개다가 이재명을 봐줬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으며 또 이재명의 성남 FC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가지고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에서는 경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고발 조치를 했었던 이재명의 지역화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 처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요 그리고 외에도 경찰 측에서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수사를 해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런 경찰이 현 정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민노총이라든가 민주당 진영의 장애 집회를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뭐 말같이 다는 소리인 것이고 오히려 이번에 장애 집회 현장을 보면은 민노총에서 제대로 질서를 지키지 않았으며 경찰이 설치해놓은 바리케이트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체하려고 했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무력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경찰관들 같은 경우에는 100명 이상이 부상을 입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2년 만에 무려 22만 명 이상을 진가를 시키면서 100만 명이 넘는 민노총 대군을 이루었고 문재인 정부 내내 득세를 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윤 정권의 노동 개혁에 막혀서 회계 투명화라든가 폭력 집회 원칙 대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막혀서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재명의 방탄 집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활개를 치려고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는 반드시 단단히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은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번 정권을 좌초를 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진영에 협조할 것입니다. 실제로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폭력 집회를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외치면서 정치권과 힘을 합쳐가지고 집회할 구실을 찾고 있으며 다가오는 20일하고 7일에도 총 걸개 집회를 벌이겠다라고 예고했고 민주당과 좌파 단체들 역시도 정권 퇴진 비판 집회를 연이어서 이어가겠다며 예고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위중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불리하게 나올 경우에는 이들의 집회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을 이번에 충분히 보여줬으며 현재 정치권이라든가 노동단체의 상황을 보면은 노동단체가 폭력적인 집회라고 자신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은 정치권에서 오히려 이걸 빌미로 공권력을 억누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절대로 불해서는 안 될 것이고 불법폭력 집회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엄정한 법 집회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될 것이며 현 정부에서는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되 불법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원칙을 다시 한번 세울 때이고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특히나 불법적인 자유에는 철퇴가 내린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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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만나요.